참가번호 3번 이세은씨입니다. 안녕하세요 현인가요제에 참가하게 된 이세은입니다. 제가 준비한 곡은 가지마라는 곡인데요. 시원시원하게 불러보겠습니다. 화이팅. 1번 이세은씨입니다. 1번 이세은씨입니다. 2번 이세은씨입니다. 내 가슴을 뛰게 놓고 멈추게 하지는 마라 가지 마 지는 밤 나를 두고 지는 밤 당신이 없다면 뿐이 없는 가지야 가지 마 지는 밤 나를 두고 지는 밤 가지 마 지는 밤 나를 두고 지는 밤 당신이 없다면 뿐이 없는 가지야 가지 마 지는 밤 나를 두고 지는 밤 당신이 없다면 뿐이 없는 가지야 심리도 바꿔서 무슨 일 생길라 심리도 바꿔서 무슨 일 생길라